안녕하세요 산조아저씨 입니다 땅콩 제가 농사지은 땅콩 인데요 땅콩을 자동세척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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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을 자동세척으로 incendi게 됩니다 오우! 떠내러 간다, 떠내러 간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무사히, 안전, 자동 세척이 끝나면 저절로 내려옵니다 완전 깨끗하게 세척이 됐어요 이게 삶의 기회라고 할까요? 저의 땅콩 자동 세척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저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또 한 자루에 땅콩을 세척해 보겠습니다 소금과 두껍ADA 엄청 많아요 이렇게 잘 Harriet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 인데요 아주 쓸만한데요 훌륭해요 아주 흑이 잔뜩 묻은 땅콩을 완벽하게 자동 세척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나는 천재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게 떠내려가야 건져오는데 이게 언제 떠내려가지 오우 신기하다 신기해 이야 아 아 자동 인가 자동 또 떠내려가 나當然 또 이게 세척이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떠내려 가는 시스템이에요 뭐 여기를 넘기지 말고 완벽하게 자동세척이 끝났어요. 저 자루 한 자루는 제일 처음에 넣은 자루인데요. 저게 야한 교절에 실패돼서 다른거 다 세척이 끝나면 떠내러 왔는데요. 저건 아직 계속 제자리에서 끝까지 돌고 있어요. 저건 아마 밤새워서 돌 것 같아요. 이만 제가 저거는 회수를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은 구멍에다가 껴야되는데 아아... 껴야되는데... 껴야되는데... 아아... 건졌어요. 완전히 흙토베기 땅콩이 자동으로 완벽하게 세척이 끝났습니다 하하 자 이거 이제 가져가서 말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땅콩농사는 엉망으로 지었는데 땅콩 세척 하나는 끝내주게 한 것 같아요 아주 흙이 큰 개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완벽하게 세척이 되었네요 자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으쨰